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용식 목사님의 딸 이은희 목사님의 천국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없다고 생각한 이은희는 목사 아버지가 교인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희귀한 암에 걸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주일 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죽어 천국에 가던 중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나 곧바로 입신을 하여 천국을 갔다 온 후 지금은 뉴욕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놀랍고 감동스러운 간증이다. 이은희 목사님의 천국 간증 저는 제천에 있는 감리교회 이용식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아버지께서 없는 하나님을 바라서 사기쳐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첫째,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 아빠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한테 절대로 속지 마세요라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러는 저를 잡아서 창고 안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저는, 야 이 장로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하고 공동사기꾼 새끼들아 라고 시유를 하면서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야말로 교회에서 목사 딸인 제가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서 대학교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살에 저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며 공부도 할 수 있으니 다음에 아빠가 죽은 장례식에도 나를 부르지 마세요. 오늘로써 분해지간의 끝입니다. 라고 아버지와 의절을 하자고 말하고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딸을 위해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우리 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2학년 때 배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져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장기 내에서 피가 흘러 뭉쳐져서 장기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 버린 아주 희귀한 한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서 3개월도 못 살고 반드시 100%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암이 아주 희귀한 암이라서 살았을 때 우리가 암세포 덩어리를 조금 떼서 연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암세포 조금 떼어준 값으로 먼저 300만 원을 줄 테니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실컷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 확실하다. 없는 하나님을 팔아서 밥 먹고 산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목사가 우리 아버지 뿐인가? 아니 수십만의 목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사기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하나님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오래 못 가는데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을 갔을까? 그렇다면 천국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판사판이다. 내가 이 상태로 죽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 지옥 가면 어떡해?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물어보자. 천국 지역이 확실히 있나요? 없으면 내가 왜 목사를 하겠느냐? 목사를.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암 걸렸어요. 나 내일 모레면 곧 죽어요. 딸이 암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울면서 기도했는데 딸인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된 그때서야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 반주 잡게 집사님 내가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예수님 영접을 못했다가 이제야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모레면 곧 죽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피아노 반주를 내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반주를 하고 아버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찬송과 반주를 하는 찬송 중간에 머리가 건반 위에 딱 떨어지면서 쾅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내 시체를 들고 사택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내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 시체를 따라 빠져나온 영혼이 같이 가는데 내 시체를 사택에 눕혀놓고 권사님들이 통곡을 하고 오는데요. 하나님 살려내세요 라고 막 악을 쓰며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 제 시체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한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커피를 쏟고 기절하고 한 분은 목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또 한 분과 아버지는 기도를 너무 생명 걸고 해서 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병원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엄마 무릎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죽었는데 애 울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울지마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딱 쏟아지더니 전국에서 황금마차를 천사들이 타고 내려와서는 이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리니 마차를 타라고 해서 탔더니 황금마차가 붕 떠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의 영이 올라와서 황금마차를 잡아버렸습니다. 절대로 못 간다고 영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내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아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라 하면서 아무리 뿌리쳐도 이 합신기도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기도가 자꾸 황금마차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말하기를 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밑에 있는 영들이 풀어주지 않냐니 할 수 없다. 다시 돌려주자고 하여 황금마차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계속 저의 시체를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노래 부르면서 내 영혼을 내 육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수냄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일곱 번 재채기했던 것과 같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살아나는 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살아남과 동시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따라 입신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신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사가 황금마차를 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라고 해서 천사와 함께 황금마차를 탔는데 마차가 생명수 강가에 딱 섰습니다. 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은이 내 이름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천국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천국을 적응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생명강에서 눈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가 딱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 전체가 꽉 찰 음성이 들리기를 이은이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불순정하고 거역한 천사들을 심판도 앞에 세우라 저를 태우고 온 천사들이 잡혀와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역했느냐 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나 중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목사님의 딸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으니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용서하느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은이의 영혼을 땅에 돌려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이 천사들의 계급을 높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청구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오케이였습니다. 이은이가 살아나는 가정 속에서는 그 교회의 권사님들의 목숨 거는 기도가 있었으니 그 딸들을 축복하심이 마탕치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드리니 또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제가 깨어난 후 1년 안에 권사님들이 빌딩을 다 사버렸습니다. 입신을 해서 천국 구경을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손에 이끌려 집 구경을 시켜줘서 저희 집에 가니 땅은 넓은데 집은 얼마나 작고 대충 지어져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틀모자는 커녕 머리띠도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집에 가니 집이 크고 잘 지어져 있었고 또 대문에는 제사장 이용식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행위나무, 사명의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보니 혼인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니 우리나라 상황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교화 교계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합격선에서 벗어난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짓지 않으면 너희의 불을 자유중국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제가 입신 후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로 따졌습니다. 주여 저는 아버지가 시키면 반주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했는데 왜 이리도 제 상급이 작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목사님께서 시킨 것만 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찾아서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급을 쌓기 위해 일주일간 30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몸이 좋지 않아 계속 토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는 목사님을 욕한 죄였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님 욕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들은 회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요. 설령 하나님이 인정치 않냐는 엉망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은희 목사님의 놀라운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